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 여기 뭐가 하나만 붙으면 돼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되냐 예수예요 예수 천단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 없이 못 가요 예수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하여 아멘이요 천단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최후의 승리는 결국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되느냐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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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당나귀 집까지 어디로 가 나야 어디로 가냐고 네가 뭘 알았어 오직 예수란 말이야 예수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 밤새도록 불쏘시게 하고 그게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바게 했다고 껍질을 다 하고 톱으로 켜고 사자 굶어있는 사자 입에다가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장인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지 베드로까지 안 되면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이게 존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돌렸어요 사정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요 선생님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배 돌려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가요 지팡이를 짚고 도망가는데 어떤 분이 하나가 옆으로 쉥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서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본 게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영화 주제야 코바디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베드로야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안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여러분 제목 하나만 들어도 눈물 나잖아 눈물 나 네가 안 지니까 나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베드로가 다시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와서 잡혀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겨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숨겨 있어요 다 숨겨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요즘에 성도들이 다 주의 자유분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완전 사사시대요 사사시대요 그러니요 주님이요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귀한테는요 쉽게 다 마음도 내주고 다 안 해주면서 예수님한테는 안 내준다는 거예요 주님 됐어요 이제 가세요 가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가라니까요 가 뭐 하러 와요 예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망한다고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내 등에 타는 걸 확인하라 이거야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세루살렘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세루살렘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세루살렘은 예수를 등에 모셔야 돼 그래야 세루살렘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지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자 예수길 44장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길 44장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칼채 영광 이런 거에 도취돼가지고 예수 딱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이번에도 붕이 하니까요 와 마지막 날은 역사에 일어났어요 역사요 그래서 끝나고 성령 집회 안수를 다 했는데 방은 막 터졌어요 방은 터지고 난리 났는데 성령에 불이 떨어졌는데 야요 빤스 메디아스까지 다 지어졌어요 다 안수원이라고 한 놈 못 받은 놈들은 다 머리를 다 꺼댕긴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받은 놈들이 있어 이럴 안 부르고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나가지고 내가 뭘 위대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딱 끝나고요 저거 다 가고 나서 다 보니까 목사님 주무실 것 같은데 내가 사모님한테 전화했어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췄다 그랬더니 사모님 수고했다고 목사님 받고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하고 수고했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딱 난 고백해버려요 이거 목사님 때문에 된 겁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딱 해버리잖아요 목사님 내가 말이야 확 이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새끼가 말이야 대박이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한번 따라해 잘 돼도 예수 안 돼도 예수 높아져도 예수 항상 예수 아멘이요 항상 예수요 한번 예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을 존중해야 돼요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자 에스겸 44장 폈어요 자 1절로 2절 자 한번 읽어봐 시작 아멘 이 예루살렘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는 문이 어디냐면 동문이에요 동문 이 동문인데 지금 저 에스겔서 44장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장면을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?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의 말씀이 뭘 말한다고? 이런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와야 이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이 설교가 보세요 이 에스겔서 4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어디로 입성을 하느냐 동문으로 입성했어요 동문 그리고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동문으로 입성한 다음에 이 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기서 말했잖아요 문을 닫아두라 아무 사람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딱 한 번 열리고 닫힌 다음에 지금까지 안 열렸어요 그럼 언제 열리느냐 언제 열려요? 주님이 제림하여 그때 다시 열리는 거라고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? 그러나 이 문은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남의 새끼 혼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누가 있어야 들어간다고? 예수가 등에 있어야 이 문이 열린단 말이야 예대시민 하면 그러니까요 천국은요 절대 네 맘대로 못 가 교회 크다고 한 줄 아나요?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우리는 천당에 영원히 못 가게 자 교회가 크다 그래서 천당 간다 그럼 우리는 못 가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읍시다 천당 못 간다 몰라요 예수를 믿어 그게 아니여 그게 아니여 그거하고 상관없어 예수 있느냐 예수 없느냐 아멘 예수 없으면 끝이요 개뿔이라고 개뿔 그래서 이 나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이 들어가는데 동문으로 가셨어요 그때 한 번 예수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뭐냐 영원히 이 문은 닫혀있어요 언제 다시 열리느냐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에는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참을 깨어나 아멘 자 보세요 이 동문은 이때 한 번 열렸다가 잠깐 닫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간 다음에 딱 닫혀서 나 여호와가 들어간 문이니 닫아둘지라 이제 다시는 못 들어와 그럼 언제 다시 열리느냐 예수가 제리마여 왕으로 오실 때 그때는 백마를 타고 가실 때는 이 예루살렘 문이 또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문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문은 그 누구도 안 열어줘요 오직 예수와 함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? 매인나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매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매해야 되느냐 한 번 따라해 사명에 매이고 직군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주의종에 매이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 복받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3대 4대를 넘어가거든 그런데 3대 4대로 가보면 지금으로 또 100년, 120년 전에 첫 복음이 왔고 첫 신앙으로 첫 처녀의 신앙으로 받았던 그 한나라에 간 장로님 먼저 간 장로님들 이 권사님들은요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니 목사님을 하나님 담으로 섬겼어요 그게 녹펠러의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이걸 가르쳤다고 우리 이야기 그래서 이 카른다에 보면 녹펠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10가지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성경을 잘 몰랐어도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본능으로 그걸 깨달아 알고는요 그렇게 한 거야 이만신 목사님 보세요 옛날에 간지역 수염 기르고 배너마기만큼 나오는 이성봉 목사님이 그 목포의 신안에 와서 붕집해라는데요 자기들한테는 한 번도 잡아주지 않던 씨암 딱 잡고 막 계란 찌고 막 쌀밥 한 번도 먹어보지만 쌀밥을 막 고슬고슬히 감았었다고 해서 호봉으로 막 이만큼 다 감지면요 동생하고 이 문 밖에서요 그 할아버지 밥 먹는 걸 보면서 야 저 할아버지가 밥 먹다가 저거 저거 닭 남으면 내 거야 야 황하는 맨날 좋은 거 말해 시끄러해 새끼야 내 거야 그럼 그럼 황하다는 지고 계란찜은 내 거야 그래 알았어요 네가 먹어 그런데요 옛날에 또 목사님들은 대접을 하면 다 먹는 게 예의여 그래가지고 그 많은 밥을 다 드시고 닭도 다 먹어 버리고 백닭만 남고 계란찜도 다 먹고 그냥 다 먹으니까요 둘이요 둘이요 실망해가지고 울고요 밖에 가서 돌단 밑에 가서 울면서 우리 저한테 목사님 하지 말자 목사님은 나쁜 놈들이요 어 하나도 안 남겨줬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대요 그런데 이만신 목사님 복을 받고 중앙성결교회 성결교회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 목결하시다가 전담하셨잖아 이만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메인나기가 되자 할렐루야 이 말씀도 이렇게 깊은 거야 이게 깊다고 참 여러분들은 매해야 돼 다음엔요 메인나기 딱 매해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메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우리가 가면 한번 따라해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려주고 모든 사람이 굴복한다 사실은요 어? 정강욱 목사님한테 수많은 사람 별 3개짜리가 왔어요 황중선도 굴복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?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애국이 없으면요 하하니 미쳤습니까? 황중선 장로님 내가 사모님 보고 물어봤어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 황중선 장로님 그 연금 얼마 나와요? 비밀해요 그래서 솔찬히 나오죠? 얼마 나오죠?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 보세요 그분은요 사는 게 걱정이 없는 분이요 근데 뭐 하려고 지금 나와서 오만 욕을 담으며 지금요 이게 전복사님 지금 딱가린 부러지라고 되겠더니요 구운 장성들인데 야야야 황중선 너 정신 돌았냐 이 자식아 욕하는 사람이 많대잖아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왜 왜 그런 분이 전복사님한테 굴복하겠어요 어? 나기 때문이요 주님 때문이요 주님 때문이요 주님 때문이요 우리는 기껏해봐야 나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고 어?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잘돼도 예수 형통해도 예수 높아져도 예수 예수 항상 예수 항상 예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등에 모시고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다? 세이루살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세이루살렘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와 함께 예수 모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 메인 낙에 왔던 성도들이 돼서 세이루살렘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